안녕하세요. 골프장 행사와 그달의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신동화방송 골프장정보 아나운서 지우열입니다. 아나운서 윤정아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릴 골프장은요. 충남 당진에 위치한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출하기 꺼려지시죠. 그래서 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의 발길도 많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윤정아 아나운서 최근에 라운딩 하셨나요? 네. 저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윤정아 아나운서처럼 코로나19를 뚫고 골프장을 찾아주시는 골퍼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의 공선의 대표와 전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에서는요. 고객들이 입장하는 초입단계인 프론트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손소독제도 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전 직원들과 캐디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건 당연하고요. 프로샵, 레스토랑, 남녀사우나, 그늘집, 빌리지 그리고 고객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카트를 매일 소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과 함께하는 캐디분들 역시 근무 전에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고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린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파인스톤CC 4월 그린피 안내입니다. 주중 8만원에서 14만원, 토요일은 22만원, 일요일은 20만원입니다. 주중 2부 13만원에서 17만원, 3부는 6만원에서 7만원입니다. 다음은 1박 2일 패키지 요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중 패키지 인당 최저 26만원, 주말 패키지 인당 최저 43만원입니다. 모두 36홀 라운드 숙박, 조식 제공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파인스톤 컨트리클럽 골프장정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